한번 말아줘요. 알겠죠? 자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검지를 밑에서 이렇게 말아주고 여기 반대쪽은 엄지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말아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두개 사이를 잡아요. 이렇게 이렇게 두개 사이를 잡고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묶입니다. 쉽죠? 쉽죠? 모르겠다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손가락 두개 준비해요. 자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 이거는 이것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네? 이거는 검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건 엄지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.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쪽 이쪽 줄 있잖아요. 손가락 사이에 있는 줄. 이 줄을 잡고 쭉 잡아 당기면은 2번이 완성됩니다. 자 한번 더 자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